내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의 지금 상처받은 마음을 충분히 어루만지고 회복할 수 있는 타당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심장과 같습니다. 자본조달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다수에게 투자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생명은 공정성입니다. 누군가가 부정거래를 하거나 조작을 하거나 하면 대다수 참여자들은 손해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투자를 기피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상식에 속하는 얘기죠. 이 중에 가장 심각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 조작 또는 회사 수익 탈취행입니다. 종전부터 있던 방식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자회사를 만들거나 거래회사를 만들어서 부당 내부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유보된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야 되는데 배당을 중국보다도 덜 하면서 내부 이익을 부당 거래를 통해서 빨대를 꽂아서 자기 가족들, 친지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거래의 가능성도 봉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예 대놓고 다수 소액 주주들의 재산을 뺏기도 합니다. 인수, 합병, 분할 등등의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분명히 엄마소 소유자인데 엄마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그 송아지도 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송아지를 낳으면 그 송아지 주인이 딴 사람이에요. 송아지를 낳으면 나올수록 손해가 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소위 물적 분할 등을 통해서 알맹이 빼먹는 이런 부당 거래 이게 허용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이게 현행 법률상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상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모두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나라 건전한 기업인 대부분이 찬성하리라고 봅니다. 공정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의 경영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상식인데 설마 이걸 누가 거부하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정부 여당이 반대 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합니다. 왜 반대 합니까? 훔치는 걸 허용하자는 것입니까? 훔치는 게 좋습니까? 혹시 훔친 장무를 나누는 관계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 개정을 해서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주주들이 공평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으로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소수 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개선 TF를 출범을 합니다. 여기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주주의 이사선인 독점 문제, 지배구조개선의 쟁점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도 열고 또 가능한 법안도 신속하게 만들고 당내에서 법 개정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과 국제적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왕년의 개미의 한 사람으로 현재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량주 장기투자, 이거 주식투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한때 소형 잡주에, 작전주에 투자했다가 완전히 IMF 때 망하고 그 후에 소위 우량주 장기투자라고 하는 주식 정석대로 투자해서 상당 정도를 회복한 경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우량주 장기투자도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량주라고 투자해놨더니 알맹이를 다 빼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껍데기가 되어 있어요. 불량주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장기투자하고 믿고 주식시장에 참여하겠습니까? 어쨌든 이번에는 당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참고업 개정 등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